드디어 8년 만에 출소했다 나 강호성 아직 죽지 않았다 나 권재해 살아있어 내가 다시 일 좀 볼 테니까 준비 좀 해봐 성님 일할 게 없어요 지금 통신 차려 인마 나 강호성여 이제 형 혼자여 뭐하고 먹고 살 거여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거 주고 뵐 수 있잖아 좀 진심으로 하면 안 돼? 뭐든지 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 그럼 더 그려 하지 말아야지 그건 그려 맞아 이거 대장인 거 아냐? 싸움 귀신이었어 너 아버지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 게임 배우고 이거 알아서 다 챙겨 놔 봄날 이번에 내가 돈 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 됐어 지 애비 닮아서 승질머리가 지랄이야 4월 극장에서 만나요 4월 극장에서 만나요 4월 극장에서 만나요 뭐 하셨는데 이쁘게 됐어 2일에 집중중